가을과이 이런걸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죠 꽉 찬 나을이 안 나와보면은 진짜 이거 쌀이 익는지 안 익는지도 모를거에요 근데 이것도 이런식으로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기분이 좋아요 추억이 돋는것처럼 느낌이 좋아요 간바 물렁물렁해? 아직 딱딱해 얼굴만을 풍성한 느낌이 안되나요? 이런거 보면 마음이 풍성해진 느낌이 안들어? 뭔가 딱하지도 않는가봐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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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가지도 않나 봐 벌레 먹었냐? 벌레도 안 먹었잖아 이거 봐 얘는.. 누가 밟았다 이거 봐 왕범 풍성하다 풍성해 조금만 주숭이인 만큼 반짝해졌네 크기가 이렇게 클 수가 있냐? 크기가? 그냥 풍성합니다 툭툭 떨어져 그냥 죽지도 않아 넉넉하니까 좋다 가을 부족하니까 드러k 주인공 구성 주인공 이생공